이오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오근 매니저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.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% 넘게 또 3% 넘게 올라주면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. 간반 미국장에서도 3대 지수 일제히 오르고 또 S&P 500 지수도 4거래 연속 오르면서 신 국가를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럴 때 기회를 또 잘 엿보고 종목을 잘 선별해야겠죠. 이오근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들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들 세워보시죠. 자 먼저 토비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비스 현재 9월 9일에 매수했고요. 최고가 기준 6%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잖아요. 요즘 추세가 좀 좋나요? 토비스가 성장성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토비스가 과거에 카지노 모니터에서 이제는 그 기술을 전장용 디스플레이까지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제 좀 또 한 번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회사가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주로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죠. 토비스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싸고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좀 매수하는데 부담이 없어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.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 소개 드릴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자리 급락 이후에 장대항공 이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관리되는 모양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. 지금은 이제 본격 상승을 하기 위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의 모습 뭐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우상향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보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 기업의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높은 성장성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. 그렇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죠. 그래서 이 종목 주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고요. 단기적 목표가는 한 2만 1천 원이지만 결국 2만 4천 원까지도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토비스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챙겨가보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.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입니다. 8월 27일에 매수해서 최고가 기준 69%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. 지금 이번에 자궁근종 색전술 임상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들려왔는데요. 더 상승하는 걸까요?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지난번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이 종목은 펀더멘탈상 4만 6천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펀더멘탈 가격은 좀 근접해 왔고요. 그렇지만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렉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지금 펀더멘탈도 좀 중요하겠지만 단기 매매하시는 분 입장이라면 지금 추세가 지난번 고점이 나오고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펀더멘탈 4만 6천 원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이 흐름이 좀 강하게 올라간다면 그 이상 상승 흐름도 한번 노려보겠고요. 단기 목표가는 4만 6천 원 정도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4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.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보죠. 실리콘2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9월 11일 매수에서 최고가 기준 6%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. 2분기 양호한 실적에도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중동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최근에 우리 KBT가 좀 잘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실리콘트의 어떤 글로벌 유통망을 담당하는 이 회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최근에 미국 쪽에서 아마존도 KBT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이고 지금 이제 막 KBT가 이제 막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또 중동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이러한 확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실리콘트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 흐름 중에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어론버핍도 애플이나 벤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고 화장품주를 사듯이 이 화장품의 지금 성장 여력은 상당히 좀 계속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실리콘트 좀 더 추가 상승 흐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이제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지난번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나서 6월달이죠. 6월달 고점 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쳤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한 번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차트도 이제 점점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5만 4천 원이지만 그 이상 상승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실리콘트 좀 탄탄한 화장품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리뷰 종목 여기까지 봐보도록 하고요. 그렇다면 오늘 주목할 이슈는 무엇인지 바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의 추세 펀더멘탈 수급 추세 중에서 두 종목 열어주시죠. 네, 먼저 펀더멘탈에서는 반도체 추세에서는 원전을 꼽아주셨습니다. 네, 일단 이제 반도체를 이 시기에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다가 엔비디아 어제 이제 발 기준으로 지금 전체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한 16%나 올랐더라고요. 지금 그러면 이 바닥으로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? 뭐 이렇게 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급등했는지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뭐 많이 빠진 부분.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사우디입니다. 사우디의 수출을 지금 검토를 허용 중에 있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이제 그 고사양의 칩이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출을 좀 어느 정도 제한했던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. 한 4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사우디가 이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를 허용하겠다.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중국으로 이전될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계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일단 좀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이 얘기는 이제 일정 부분에 어떤 중국 쪽에 칩이 진입하는 걸 허용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성장성이 약간 꺾이는 시점에서 좀 하나의 큰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잭슨항이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연설을 한 것 중에서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증권사에서도 뭐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죠. HBM도 지금.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종목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저 부분 경기 침체 우려.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생당히 좀 이게 좀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레거시 쪽은 조금 피하고 HBM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반도체 어제 기술적 반응이 좀 나왔는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좀 말씀 주세요. 일단은 이제 의미 있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다. HBM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추세에서 원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전은 이제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. 왜냐하면 이제 원전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이 좀 강하고 19일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체코 방문 이것도 아마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원전이 이제 한때는 이제 그 하향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다시 좀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. 지금 왜냐하면 AI가 워낙 많은 전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뭐 다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면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십니다. 근데 그렇지만 아직은 원전은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히 아직까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반도체와 원전 살펴봤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유명한지 살펴봐야겠죠. 오늘의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펀드멘털 8, 수급 8, 추세 7인 종목입니다. 바로 열어주시죠. 네. SK하이닉스입니다. 아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한 16%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 SK하이닉스, 엔비디아 올랐다면 하이닉스 당연히 올라가야겠죠. 네.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.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어렵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. 일단 예산은 전반적으로 지금 메모리 쪽이 기대만큼씩 올라오질 못하고 있고 내년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와서 지금 메모리 쪽은 조금 옆으로 제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HBM이 지금 계속 호시적을 이끌고 있고 3분기는 약간 시장 전반치보다는 못 미치지만 역대 3분기 최고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내년에 HBM 매출을 한 20조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SK하이닉스, 최근에 엔비디아 조종 때문에 조종이 나왔지만 상승 흐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. 차트는 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는 상당히 흐름이 좋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21선에 좀 부닥치는 자리예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추경 매수하시면 물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종 시 매수 전략입니다. 가격은 16만 2,500원에서 16만 9,500원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18만 원,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또 HBM을 기반으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지켜봐보자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조종 시 매수 전략 주셨네요.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종목 열어보죠. 펀더멘탈 8, 수급 7, 추세 7인 종목입니다. 바로 시프트업. 시프트업인데요. 원래 이 종목은 어제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조금 너무 있던 것 같습니다. 어제 서브컬처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.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인데 지금도 조금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해봤고요. 이 종목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서브컬처 고성장애 지금 이쪽에서 고성 차별화된 개발력을 갖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해서 이 회사가 게임을 만든 히트율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거의 국내 최상위권이 아니냐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. 그다음에 이 회사의 대표적인 흥행에 성공했던 게임 승리의 여신 이 부분이 내년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게임을 만드는 성공률도 높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프트업 이 종목 어제 좀 올랐지만 오늘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.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주가는 이 종목은 캔들이 몇 개 없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쌍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바닥에서 올라갈 때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.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수가는 6만 800원에서 6만 2천 3백 원 목표가는 6만 8천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어제 시프트업 가져올까 고민하셨는데 오늘에라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승리의 여신의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.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갔어요. 두 기업 살펴봤는데 더 많이 알아보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되는데요. 그런데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쉬는 것은 쉬는 거지만 또 시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너튜브에서 2호군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. 만약에 참여 못하시면 녹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어제부로 시장의 종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핵심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. 궁금하시다면 오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에 2호군 검색하셔서 연휴 이후에 장대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죠. 지금까지 2호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.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.